다음은 63번이 되는데 설명 중 틀린 것이 냈습니다. 이 부분이죠. 정답은 1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KDS의 2021 2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설명드립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별학에서 나올 책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 구분이죠. 잠시 뒤로 가면 문제 구분이죠. 그대로 21년도 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반영했으니까 당연히 내년도, 2022년도에 반영되는 거겠죠. 교정된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전단 철건의 항복강도는 최대 500메가 파스칼이 되겠죠. 450이 아니라 500메가 파스칼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있죠. 다만 하는 거. 다만 할 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지문 속에는 없는데 단서 조항이 21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하겠죠. 이때 과거에는 뭐다? 이때 용접, 용접 필기합니다. 이거 용접 2형 철망을 점단 철건으로 쓸 때 F에 YT는 얼마? 그렇죠. 600메가 파스칼까지 가능했죠. 용접 2형 철망을 점단 철건으로 쓸 때 점단 강도를 최대 600메가 파스칼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개정됐느냐?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접 2형 철망도 600가지고 또 하나가 이때 벽체 벽체의 점단 철건 정리 점단 철건의 설계 기준 항복강도는 5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만 600까지 가능한 경우가 과거에 용접 2형 철망 하나였는데 KDS 2021 2월달에 개정되면서 이게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 됐죠? 꼭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배열라 교재 다 반영해서 갑니다. KDS 2021 가장 먼저 반영한 것이 누구다? JSK입니다. 다시겠죠?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과거에 또 전설적인 이야기 했죠? QNET 전화해서 왜 이렇게 전쟁을 반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히 반영하겠다? 반영합니다. 아시죠? 그 사실은 또 아까 그 문제에서 확인토로 하겠습니다. 64번 탈린 것은? 1번입니까? 아 예 무검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철건이 없는 콘크리트의 옹벽은 뭐다 있대? 아 부벽식이 아니고 중력식이죠. 중력식 옹벽. 옹벽의 자중, 옹벽 자체의 자중에 의해서 외력의 저항, 외력의 저항토록 설계하는 것이 중력식 옹벽. 그러한 중력식 옹벽으로서 묵은 콘크리트 옹벽과 석궁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궁 벽. 석궁 벽도 옹벽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중에 의해서 외력의 저항토록 설계한다.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에 또 65번 됩니다. T형보로 설계합니다. T형보로 설계합니다. T형보로는 뭐다? 딥부벽이죠. 자, 그래서 딥부벽식이니까 딥부벽이 있는 거죠. 딥부벽과 그 다음에 앞부벽식에서 앞부벽이죠. 이것을 T형단면 T형 단면으로 설계하고 이때는 직사각형 단면으로서 설계하죠. 그런데 둘 다 보호는 캠틸레버 보호입니다. 자, 단면의 형상이 T형 단면입니다. 단면의 형상이 뭐든 예, 직사각형 단면입니다. 보호는 예, 캠틸레버보다 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현재까지 여기까지만 출제합니다. 자, 아니 직사각형 단면이다. 보호는 그걸 앞부벽을 자, 제 말 잘 들어봅니다. 아니, 앞부벽을 단순 보로 볼 것이냐 캠틸레버 볼 것이냐 내면 보로 볼 것이냐 또 연습 보로 볼 것이냐 어떤 보호냐 어떤 보호 어떤 보호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출제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거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뭐 기사나 산학기사나 공무원 시험에서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신기하죠. 아니, 단면 형상만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죠. 그냥 저는 이제 문제이니까 그냥 바로 정답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되겠습니다. 6번에 아, 예 이거 뻔한 문제죠. 직안 중앙 단면에서 하윤에서 응여경이 될 때 그때 P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윤에서의 인정력 A분의 P하고 마이너스에서 I분의 MY 꼴 0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P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점수하면 H분의 6의 M이 나옵니다. 이거 공식 바로 압리하면 좋죠. 물론 진행되는 과정들은 이렇게 되겠죠. 0이 되니까 예 점수해 버리니까 예 I에 I, Y에다가 M, A가 되고 사실 분모로 내려버리면 하염 되기 때문에 단면계수 Z가 되고 예 사각형 단면일 때 Z는 또 예 6번에 A에 H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죠. 날라가니까 H보다 6에 M이 나옵니다. 아니 또 어떻게 Z는 그렇게 됩니까? 예 Z는 6번에 B, H 옆인데 B, H에 면적 높이 H OK 그래서 전형적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권형 암기했다가 데이터 대입 높이 H가 얼마? 아 여기 있죠. 0.6m가 됩니다. 그 다음에 6 곱하기 M은 지간 중앙 단면이죠. 덩분파 중 오메가가 31대 중앙 단면에서의 힘을 8분의 오메가를 지고 8분의 오메가를 지고 8분의 오메가의 L L이 8분이 됩니까? 8의 제곱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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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P가 얼마예요? 2400 됩니까? 2400키로가 이렇게 나오죠. 이 원식에서 이렇게 데이터 대입을 해도 되지만 뭐다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안되고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 진행 그 공식의 유도 과정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마지막 시기에다가 데이터 대입해서 뭐 정답 찾아버리면 훨씬 뭐다 있대 시간과 조각도 시간 줄이고 조각도 높이고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 어 자 예 과소 철금 부하가 되겠죠. 예 파괴될때는 연상부하가 임장척 철관이 먼저 파괴되죠. 자 과소 철관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자 콘크리트의 압축척 압축척 연단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그냥 말이 기니까 예 이 말 한마디면 예 임장 철관이 먼저 항복하는 이런 경우 워낙 말이 길죠. 이 전반부에 콘크리트의 압축척 연단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임장 철관이 먼저 다시 한 번 더 임장 철관이 먼저 항복할 때 그때를 과소 철관보 참고로 그런 법을 말한다 이때 이런 파괴로 연상 파괴 이렇게 말하고 됐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정리하고 참고로 과다 철관보는 또 말의 길죠. 임장 철관이 항복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압축척 연단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이죠. 말이 기니까 압축척 연단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역시 먼저 먼저 도달하는 경우 말의 길죠. 임장 철관이 항복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압축척 연단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먼저 도달할 때를 과다 철관보다 하며 이런 파괴를 갑작스런 파괴 취상 파괴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참고로 이게 뭐 이것이 2번이죠. 2번이 과다 철관보가 되고 자 되겠죠. 동시에 간다 이것은 균형보 3번은 균형보가 되겠다. 됐죠.